자 렛츠고! 렛츠고, 고, 고! 형, 그럼 그 미그로에서 우리 밥을 사서 그 호수로 가서 먹을 거죠? 그렇지. 그림 좋을 거예요, 거기. 아, 좋을 것 같아. 고, 고, 고! 예, 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내 마음을 알겠니? 네가 나의 전부라는 걸 예스! 아, 좋다. 노래가 절로 나오는 여인. 아, 그렇군요. 노래가 절로 나오지. 간다, 우리! 주로가 안녕! 근데 주차하는 게 좀 곤란하거든? 거기? 이런 데는 또 까다롭잖아. 뭐, 1시간짜리 뭐. 아, 얘네. 바이크 탭. 여기, 여기 주차장인데. 여기는 역주차장이에요? 역주차장? 파킹. 15분만 되는 거네, 여기는. 15분만 되는 거네, 여기는. 응. 그렇지? 저기는 몇 시간? 아, 몇, 몇 시간? 세, 사,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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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어스틴티가 뭐지? 형, 미그룹. 아, 여기구나. 아, 미그룹. 네, 저기. 이렇게 한번 돌아봐요, 돌아봐요. 돌아봐요. 저기 왼쪽에. 파킹이라고 표시된? 응? 미그룹은 파킹 주차 입력. 아, 이건되네. 아, 이건되네. 파킹 주차 입력. 아, 이건되네. 아, 이건되네. 아, 이건되네. 아, 이건되네. 아, 이건되네. 아, 이건되네. 아, 그래요. 대형마트예요. 계속 사람들이 대형마트로 가요. 그러나 봐. 굿 굿 굿 굿. 굿? 예스 굿. 아이스 트라이프. 배가 고프긴 하다. 배가 살살 고파진다. 요새는 삼겹살을 뭐라 그래요? 아, 삼겹살이. 지금 내 정보를 받은 게 있는데. 형님, 디스 원하면. 오우, 야. 형, 어때? 낯익은 느낌을. 카트. 와우, 와우, 와우. 형, 삼겹살을 찾고 계신다고.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시뻘에 뇌. 시뻘에 뇌. 시뻘에 뇌. 시뻘에 뇌. 시뻘에 뇌. 시뻘에 뇌. 으음. 아, 이뻐. 이게 그거 아니에요, 대추야, 제가. 되게 쫀득하고. 현지의 걸 먹는 걸 그때 예전에 여행하면서도 제일 좋았던 게 마트가 기억에 남는 건 사실은 어떤 거 보는 것보다 마트가 하는 게 제일. 기억에 남았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마트에 기다릴 때 사람들이 지나가면 그 뒤에 쫀득쫀득 가다가 뭐 사는지 보고. 그런 식으로 저는 여행을 했었는데 근데 그게 제일 기억에 났다.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서둘러. 어? 누두. 야, 우리 물도 좀 있어야 돼, 저거. 네, 맞아요. 라면이 콩라면 밖에 없어요. 콩라면 밖에 없어요. 아, 진짜? 네. 3개만 넣을까? 3개? 아, 이 가스. 아, 잠깐만, 저거. 저쪽이, 잠깐만 제가. 가스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닌가, 아니? 다른 맥주 같은 거가 없어요. 잠깐만.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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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이거다. 이것도 갈아서 나오는 통으로. 아니면 이거 섞여 있는 거를 세대. 오케이? 오케이. 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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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예, 예. 우! 하하하하! 미션 컴퓨터. 미션 컴퓨터. 진짜 감자가 근데 되게, 되게 맛깔스럽게 보이네. 감자 뭐 상징적으로 조금 사갈까? 감자? 감자도 구워 먹을까요? 슬라이스에서? 슬라이스에서. 하나. 봉투. 조금만 사자, 좀. 세 개? 하나씩? 안 됐지? 아, 이거 이거를 재야 되는 거 같지만. 그리고 그냥 이거야? 잠깐만. 뭐 아무거나 이거야? 이 가격이야? 이건 아닐 텐데, 그렇지? 한 번 보자, 아저씨 하는 거. 저렇게 양파를 골랐어. 그리고 그 다음은. 넣고. 아! 맞다, 맞다. 번호, 번호가 있어, 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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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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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매일매일 공부 중. 오케이. 자, 이제. 아! 야, 이것도 있어야지. 어? 양송이. 버섯.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어느 거로 할까? 버섯은 좋아하니까 많이 먹을 수 있어. 그렇지. 아니면 이거 섞여 있는 거를 써. 그래? 이렇게, 섞여 있는 거. 형, 이거. 세 개짜리. 이거? 세 개짜리? 네 개. 네 개? 이 정도면 되겠지? 아, 깐 마늘이 아니구나. 아, 그럼. 가스까에 지금.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누드, 누드 갈릭. 누드 갈릭. 누드 갈릭. 그리고, 아, 여기 뭐 상추는. 아, 상추. 상추는 뭐지? 상추. 이거는 샐러드용으로 나온. 상추가 있던데. 아, 뭐 이런 거 먹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럼요. 어. 양상추. 여기에다 먹자, 그렇지? 이거 괜찮겠지? 어, 전 상관, 완전 상관없어요. 맞아요, 이거는 잘 씻어서 장만 있어도 그냥 먹으니까요. 양상추? 양상추 김장. 어? 상추가 이거 같아요. Excuse me. 저, 안녕하세요. 아, 요 상추는, 상추는. 요, 요! 저거. 네, 안녕하세요. 요, 요. 저거. 예, 안녕하세요. 아, 예, 하시고요. 저희 그 삼겹살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상추는 이거 어디에서 삽니까? 거의 어떤 거예요? 아, 여기 있어요? 상추하고. 아, 예. 아이고, 시간 내줘서 그랬어. 현진 찬스. 어, 이거 이런. 어떤. 여기 제가 산 거는 이거예요. 아! 너무 예쁘다. 여기 밑에 이렇게 뿌리가 같이 이렇게 흙에 뭉쳐 있거든요. 뿌리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보관할 수 있어서. 어, 예. 형, 이거 너무 이쁘. 약간 꽃다발 같지 않아? 아, 고마워 형. 아, 시안식 웅샵. 츄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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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지? 여기 슈바이네바우를 사면 되는 거죠, 삼겹살? 삼겹살. 저 지금 삼겹살 쪽으로 가니까 일단. 아, 그래요? 같이. 예. 역시 현진 찬스. 아, 우와. 우와. 진짜 고기랑 육가공품들이 되게 많다. 또 보니까 갑자기 배고파지고 있어. 우와. 이거보다 맛있겠다. 어떻게라면 좋은데. 헬로. 아벤틴다스. 마이닌스. 고고스티. 앨무소트 샤월드. 비 브락 1kg. 2개월이야. 아, 이때요? 지금 찾아본다. 아, 네. 썰어주세요. 그럼 여기서 사는 걸로. 네네. 어, 있나보다. 쇼핑몰이요? 어, 있다, 있다. 오, 삼겹살이 진짜. 이거 괜찮으세요? 저, 이 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 그렇구나. 이거 괜찮으세요? 아, 네. 좋아해요. 아, 맛있습니다. 아, 인형이 빠베큐이라고erto?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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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 한 번 해결됐네. 역시 선배님 짱짱. 자, 이제 가스 형 진짜 영어가 확실히 다르는데 아, 오케이, 땡큐 어느 거니? 두 개 다 사이즈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구멍 같은 거예요? 네, 이소가스 아마 다 같을 거예요 세 개를 어차피 쭉 써야 되니까 이거는 맞는 거야? 어쨌든 구멍 그거? 네, 캠핑 이소가스 맞아요 이건 다 통일이어서 이렇게 하는 이후? 땡큐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형 자, 여기, 여긴데 아, 배가 고프다 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해서 각각? 이거 괜찮아 보이지? 파스타. 이거 하나. 소세지 하나 먹을까? 네, 그래요. 소세지 하나 하고. Excuse me. We need one pasta. Two sausage. You like onion juice? Yeah, sure. 맛있겠다. 그럼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 저녁은 또 화려하게 먹으면 되니까. 동전을 좀 써야 해. 이게 2프랑이죠? 이게 5프랑짜리고? 네, 마카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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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세지. 네, 마카로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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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쓰면 안 되나.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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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해 한 3유로가 싸지네. 1.5 정도 될 것 같아. 2시간 정도. 2프랑이 되면 거슬러 주겠지? 예스. 네. 끝. 드디어 밥 먹으러 간다, 얼른 벽. 모르고 벨트 안 맸는데? 아니, 트렁크가 열려있대요. 트렁크 표시가 났는데? 아, 그런 거? 어, 벨트인가? 저거 벨트 맸는데? 트렁크도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트렁크? 한번 확인을 해 봐. 오, 된 것 같다. 어. 거기 우리 장본가 중에 음료 있잖아. 네, 형. 한번 주세요. 자. 오, 땡큐. 오, 유리컴. 투 코리아. 땡큐. 유리컴 투 코리아. 예. 이건 왠지 많이 써먹을 것 같은데. 이건 무슨 맛이야? 보리차 같은 거랑. 아니, 이게 아마 저기. 내가 알기로는 치즈 만들고서 그 위에 뜨는 물인가 그런 거. 어, 진짜요? 어. 먹어보겠습니다. 전혀 이게 생각한 거 하고는 느낌이 다르네. 어? 어? 나 괜찮은데? 아주 대표적인 물이야. 음. 맛있데요? 응. 그건 유청이라고 그러나? 패턴 갈. 오. 우와. 뭐가 자꾸 그러지? 벨트인데, 벨트. 아, 여기 물건이 쌓여있어. 아, 인식이 되는구나. 물건이 쌓여있어. 하여튼 가. 잠깐만, 이거 살짝 앞쪽으로. 너무 똑똑해져서. 없어졌죠? 응. 오케이, 오케이. 안전벨트를 채웠어. 우리의 고기. 고기도 안전하게 가겠네. 빛이 비치니까 더. 더 옥색이다. 더 옥색이다. 이제 우리말 쓰기를 해요. 영어 너무 많이 썼어. 크리스탈 이런 것보다 옥색. 어쩜 저렇게 쪽빛일까. 하하하하. 쪽빛일까. 하하하하. 형, 형은 뭐가 필요할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를 해요? 뭐? 물어볼 때? 너는 어떻게 했는데, 일 때문에? 나는 캔아이를 먼저 썼나. 처음에 그냥 입버릇처럼. 어, 그렇게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냥 난 뭐 음이지 뭐. 익스큐즈미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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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좀 더 잘하는 사람처럼 느껴지네. 익스큐즈미 아아. 아니, 그러면서 엄청 생각하는 거지. 영어 잘하고 이런 사람들. 음식이 거의 다 될 즈음에 가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스 사러 왔어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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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있어요? 가스 필요해요. 필요해요. 균사의 제일, 여지껏 내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 왜? 캔 유로. 캔 유로. 메이비 캔 유로? 캐시, 캔 유로? 캔 유로? 캔 유로? 캔 유로? 캔 유로? 유로 가능해요? 이런 느낌인가? 맞죠, 맞죠. 아니, 깡통 유로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입에 베개 쓴다고 해서 쪼 생길 것 같아, 캔 유로. 캔 유로. 근데 뭐 그렇게 해서 소통이 되면 되는 거지. 맞아, 맞아. 야스, 야스, 야스. 도착스, 도착스. 추웠은 위로. Kings 먹고나서 맞 위로 수색하면서нибудь 듣지 않아요. leaders 잠이 시켜줄 position YOURSEL. 응원이죠. 요 요eland 민이구 neuro. illo 패스 uns punets talents 개발적 underway. procedure tenemos 아프다. 가능성들을 바뀌어. 이게 뭐지 я ecclerożyão, 이거야, 잘 안slvijea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